글쎄요. 저는 지금처럼 무소부의 권한과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김종인 전 상임선대위원장의 발언은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가는 헌법이 있듯이 당에는 당헌당규가 있습니다. 당헌당규를 무시하겠다는 것은 당원들을 무시하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특히 우리 미래통합당이 민주정당을 지향한다면 저는 그런 발언들은 만약에 그런 발언을 했다면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 직접 저는 해명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고요. 또한 기한을 무한정해서 하겠다라고 하면 굳이 비상대책위원회의 성격으로 참여하려고 하지 말고 전당대회에 직접 출마하셔가지고 거기서 당원들의 선출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상대책위원회는 상식적으로 비상적인 상황에서 움직여야 된다. 따라서 그 기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는 거죠. 8개월, 1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비상대책위원회가 아니라 상식대책위원회가 되어버립니다. 그래되면 또 다른 부작용들이 틀림없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지난 10년간 우리 당이 약 8번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있었지만 내부에서 했던, 꾸렸던 비상대책위원회를 빼고는 외부 인사를 통해서 했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거의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지금은 지난 총선에서의 패배에 대해서 이미 한교안 대표가 사임하지 않았습니까? 그 공백을 메꾸고 또 이러한 부분을 수습하는 그런 비대위가 꾸려져야 했다 하는 입장이고요. 지난번 김병준 비대위원장 체제 때 상당히 길었지 않습니까? 그 긴 기간 동안에 수많은 혁신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 혁신안에 대해서 김종인 전 상임위원장이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또 신재철 원내대표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만약에 알고 계신다면 그러한 내용들을 제대로 빠르게 신속하게 실천에 옮기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이것을 오랫동안 당헌당교를 무시하면서까지 할 만큼의 그러한 비대위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당원들께서 거부할 것이다 이러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잡았을 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8월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래통합당은 최대한 잡아서 9월 10월, 9월 10월까지는 한두 달을 넘겨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에 한두 달을 더 넘겨서는 안 된다 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 표현 자체가 아주 애매묘한 표현이고요. 명확하게 기간을 저는 못을 박아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오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래 오랫동안 할 것 같으면 당당하게 전당대회에 출마하셔가지고 본인이 오히려 당대표하겠다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비대위를 오래 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 당원들이, 많은 당원들이 저는 용납하기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